이그 또 살아있네요 신랑이 방금 가져왔어요 오 6시 17분 하여튼 6시 와 좀 봐 6시 지금 신랑이 지금 식사 좀 아 지금 낮진게도 살아있네 몸을 먹어야겠네 만지지도 못해 내가 왜 갖고 온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먹으러 온거야 제 이발 좀 내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갖고 온지 모르겠어 할 말이 없나 진짜 담배 좀 못 채우네 신랑은 식사 좀 담배는 받 달라고 그러고 깎아 달라고 그러고 신랑은 없다 그러고 아휴 이 면녹시를 못 먹겠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 눈물이다 여기가 안찰라 먹으라고 아휴 그런데 저는 이거 절대 못 먹는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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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패 너무 맛있죠? 점심 안 먹으면.. 이렇게 식사 이메일이 야,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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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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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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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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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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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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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